금융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CME 그룹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등록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에는 세상에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요,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미운정, 고운정, 다듬 리플 전문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웹3 전문 컨설팅펌 카탈라이즈 리서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부터 활동한 조직이고요. 2017년부터 다양한 메인넷들, 해외 재단들, 그리고 웹3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인넷들이랑 같이 함께 했는데 특히 이제 뭐 폴리곤, 그 다음에 아바랩스, 그 다음에 지금은 리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리플의 한국지사 같은 느낌이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레저의 사이드체인에 밸리데이터로 합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XRP랑 관련돼서는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먼저 좀 그 단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플이 있고 XRP가 있고 XRP 레저가 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라는 메인넷을 개발한 개발사고 그 다음에 XRP 레저는 메인넷 이름이고 그 다음에 XRP는 코인 이름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플 랩스와의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파트너십을 한 목적은 리플 랩스에서 개발한 XRP 레저의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 엑셀러레이터로서 XRP 레저라는 메인넷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어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이거를 혼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리플이라고도 했다가 XRP라고도 했다가 또 리플 랩스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약간 간편하게 그냥 리플이라고 통일을 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 앞에 용어 정리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이 오늘 아직 지금 0.5달러 이상 선에서 거래 중이긴 한데 0.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잠깐 보였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좀 저항선 같은 0.5달러 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게 많잖아요. 지금 리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CME 그룹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또 등록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어쨌든 XRP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XRP를 많이 쓸 수 있는 즉 이제 수요가 높아져야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는 XRP 레저라는 메인델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XRP 레저가 활용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 XRP 레저를 활용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XRP 레저 위에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결국에는 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랑 CME 벤치마크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 CME 그룹의 발표가 좀 의외였거든요. 너무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발표를 한 느낌이었어서 근데 그 발표 이후로 일주일 동안 XRP 가격이 한 4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제 기관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투자가 증가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번 이 발표가 이 CME 그룹과 협력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CM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지수의 지표가 등록이 됐다는 거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가 최근에 있었던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법정 공방에서 결국에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 결론이 나기도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거의 종결 시점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이 XRP가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상품으로 이제 같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CME의 벤치마크 지수가 등록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미 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과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증명된 기관에서 그룹에서 이거를 뭐라 할까요? 공증을 서주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아까 발표된 계획이 많다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CBDC 얘기도 있고 해요. 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리플이 발행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하는 이유가 좀 정확히 뭘까요? 왜냐하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간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곳에서 뛰어든 시장이어서 좀 늦은 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리플 앱스는 몇 년 전부터 CBDC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각국의 정부랑 CBDC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데 사실 리플 앱스에서는 이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발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인지 혹은 이제 CBDC인지가 나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가치의 패깅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리플 앱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뜬금없이 발행을 했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인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플 앱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이제 가치 인터넷, 결국엔 가치가 어떻게 전송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 위에 올라오면서 각국에서 이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런 코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이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 큰 차이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CBDC는 좀 어떤 걸까요? 정확히 리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XRP의 역할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떤 현물에 가치가 있는 현물을 기반으로 이제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단지 이렇게 어떤 현물에 패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정성을 띄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또 교환을 하려면은 어떤 매개 코인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XRP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에 가보면은 게이터블한 플랫폼에 가보면은 되게 다양한 나라의 FIAT과 XRP를 쌍으로 엮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유동성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XRP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RP 자체에는 이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물론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XRP 레저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XRP 레저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네이티브 코인인 XRP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히 언제쯤 이게 발행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할지는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올해 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CBDC랑 스테이블 코인 두 개 다요? 아 CBDC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은 홍콩의 이 홍콩 달러가 이미 이제 XRP 레저를 기반으로 발행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런 얘기들을 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열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혼자서 되게 뭔가 발표도 많이 하시고 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주 오랜만에 9월에 한국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KBW? KBW에서 이제 메인 행사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방한한 이후로 6년 만에 방한이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 뭔가 이유나 목적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는 원래는 이 XRP 레저가 개발자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던 생태계였어요. 네.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빌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가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 가설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은 유저가, 잠재 유저가 많아야 이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빌딩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 동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가설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 잠재 유저들이 누구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홀더들이거든요. 이 XRP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XRP를 활용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XRP를 누구보다 또 사랑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번 KBW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스피커도 하고 이번에 따로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ZONE이라고 이제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들 및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쇼케이싱도 할 수 있고 패널 토론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한국 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시장에 대해 좀 중요성을 깨달으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이 뭔가 유난히 리플에 진짜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어서 매번 뭔가 뭐라 하면서도 거래량이 한국이 1위더라고요. 최근에도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보니까 단일 거래상으로 1위를 기록했대요. 18일 기준으로 이제 업비트에서 5.4억 달러가 거래되고 빗섬에서 1.1억 달러가 거래됐대요. 근데 바이낸스가 이제 총합이 5.2억 달러였는데 한국에서 훨씬 많은 양이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중요성을 느끼고 한국 시장으로 오신 거겠죠? 홀더가 많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유동성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생태계 위에서 디파이가 될 수도 있고 NFT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유동성이 없으면 사실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랜딩 프로토콜을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랜딩 프로토콜은 쓸 수가 없게 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메인에서 메인넷 재단들에서 초기부터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좀 공을 많이 들이는데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게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를 빌딩하기에 되게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KPW에 와서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연설을 하실 텐데 혹시 어떤 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지가 살짝 궁금하거든요. 살짝 스포일러 가능하신가요? 저도 이제 사실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을지로에서 또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한국의 금융사들,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리플렉스와 향후 앱스윙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의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팀들을 또 응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럼 얘기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 이걸 개최를 하셨는데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의 결합, 글로벌 협력 방식, 유스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되게 단순했고 그게 뭐죠? 기존의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만 이 규제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 먹거리를 선점을 하거나 뛰어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하는 공인이다 보니까 항상 레이더에 이렇게 레이더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이 봤을 때 이런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는 레이넷은 사실 XRP 레저가 가장 뛰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부터 금융기관들이랑 협업을 해서 크로스버드 페이먼스 같은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개발을 했던 게 이제 리플랩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리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리플랩스가 그간 글로벌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금융기관들과 어떠한 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포럼에 일본 SBI와 리플의 합착 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의 대표님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플이랑 오래전부터 협업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죠. 특히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려요. 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에 관광객들, 엑스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웹3 지갑을 다운을 받게 하거든요. 다운을 받아서 웹티를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기술을 레저를 활용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로 활용해서 이 엑스포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엑스포에 가보는 게 아니라 이 웹3 기술을 실제로 참여하고 적용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리플이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시장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존의 개발자 중심의 어떤 그런 기조의 유저의 기반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동일하게 XRP에 대한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가 많다는 것은 폴더들도 많다는 것이고 폴더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인 유저가 많다는 것이다 보니까 이 잠재 유저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골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리플에서 XR 기반으로 한일 펀드 출범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 출범 계기나 펀드의 전망, 펀드가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이제 네, 이제